자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최초로 해외 힙합 뮤직비디오 리액션 전문 채널인 24-7Chillin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릴게요. Yo, what up! 태국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-7Chillin이 돌아왔습니다. 자 오늘은 며칠 전에 업로드 된 오디오 영상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영트위키의 새로운 음원이 올라왔습니다. 음원의 제목은 미 덩러 라고 잉더라고요. 영어로 해석을 하니까 돈 웨이트, 기다리지 마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. 피처링이 있습니다. 제가 굉장히 많이 눈여겨보던 크루인 것 같아요. 에이틴 클라운스가 여기 피처링에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과 연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하고 있는 크루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이 아마 그 에이틴 클라운스의 그 멤버인 그 마크 한 폼? 예, 그 멤버인 것 같아요. 뮤직비디오나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던 인물이었어요. 그래서 영트위키의 이 업로드 된 곡을 제가 먼저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, 이건 진짜 리액션 비디오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. 거두절미하고 시작을 해볼게요. 영트위키의 미 덩러 피처링 에이틴 클라운스 오디오 리액션입니다. 지금 바로 시작을 할게요. 오케이, 렛츠 겔인 투잇 아, 이거 비트 누가 만들었냐? 진짜 좋네. 영트위키는 이렇게 업로드 된 곡들을 들어보면 약간 믹싱 상태가 약간 이렇게 울림이 있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 랩 잘해요. 아, 나이트 바이브가 되게 강한 곡이에요. 밤에 들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. 오우! 아, 랩 스타일 되게 특이한데? 우이지 같아, 우이지. 이 친구는. 오우! 아, 진짜 좋은데? 이렇게 다양한 래퍼들이 참여를 하면 그 랩 벌스마다 듣는 재미들이 있어요. 플로우들이 다르니까 에이틴 클라운스 여기 멤버들은 다 랩 스타일이 좀 이렇게 타이트하고 벌스를 좀 가득 채우는 스타일들인가 봐요. 아, 진짜 좋다. 비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트위키의 미 덩러 피처링 에이틴 클라운스 오디오 리액션을 해봤습니다. 야, 곡 진짜 좋네요. 제가 영트위키 곡 중에 좋아하는 곡들이 있거든요. 뭐, 디스 이즈 마이 타임이라든가 이런 곡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셀 마이 소울도 괜찮게 들었는데 이 곡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어차피 이런 에이틴 클라운스 같은 크루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나와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찍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곡이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나이트 바이브가 좀 느낌이 강한 곡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완전히 저는 이건 순전히 제 취향이기 때문에 예,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겁니다. 뭐, 다른 곡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-7 Chilin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3개를 부탁을 드릴게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Peace out! 고고캅!